Q. 신업으로 가시면 저랑 권영이라는 친구랑 안지혁이라는 세 명의 안무가와서 같이 공동 안무 작업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Q. 신업으로 가시면 저랑 권영의 안무의 안무가? Q. 신업으로 가시면 저랑 권영의 안무가? Q. 신업으로 가시면 저랑 권영의 안무는? Q. 신업으로 가게 도전을 따지ώς. Q. 신업으로 가진 안무는? Q. 신업으로 가진 안무가? Q. 신업으로 가진 안무가? 그렇게 움직임이 계속해서 증폭되다 보면 어떤 형태로 변할까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구조의 구조라는 것이 작품으로 구조해서 저희 7명이서 같이 작업을 해보죠. 그걸 이제 다르게 변형시켜서 움직임의 컨셉을 조금 더 변형시켜보고 해서 다르게 연출을 해보려고 했어요. 자연의 구조, 지구라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항상 구조가 존재하잖아요. 자연이라는 그 자체가 구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움에 더 생각을 해보다보니까 최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수중에서부터 어떤 생물들이 탄생이 됐고 그 생물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포유류들이 이렇게 사람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 속에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되게 많이 영감이 됐어요. 그리고 약간 물고기나 머류들 그런 움직임들을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계속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우리 옷을 입고 어떤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 구조 안에 딱 정해지잖아요. 그냥 그런 형태들,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조금 구상해보고 있어요. 글씨가 너무 와필이라서 어렸을 때 제가 글을 쓰면 혼났던 기억이 있으니까 글보다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저 지금도 제가 그냥 노트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서 제가 보면 그냥 바로 확 저한테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글을 써놓으면 제가 나중에 봐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트 보면 글보다 그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편해서 저는 항상 무용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되게 해석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그걸 좀 버려놓고 봐 버릇하면 모든 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무용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실체화된 그림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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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